여러분 네 번째 운동은 바로 와이드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하체 운동 중에서도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동이라 거의 유산소 운동과 마찬가지의 칼로리를 소모하며 즉 체지방 감소에도 큰 도움을 주는 운동인데요 특히 허리, 허벅지, 코어 근송장에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정신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 한번 잡아볼까요? 어깨너비보다 넓게 다리 벌려주신 상태에서 무릎에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무릎 방향은 앞쪽이 아닌 사선으로 발끝 방향에 맞춰서 벌려준다는 느낌으로 열어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엉덩이 먼저 뒤로 나가면서 체중을 엉덩이에 실어주는데요 이때 허벅지로 버텨준다는 느낌으로 앉아줍니다 무릎에 체중이 실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어깨가 말리지 않게 가슴은 펴주시는데요 과도하게 가슴을 활짝 열어서 등과 허리에 무리가 되지 않게 해주실게요 상복부를 약간 둥글게 말아서 허리를 일직선으로 펴주신 상태로 유지하면서 내려갑니다 무릎은 모이거나 벌어지지 않게 유지해주시면서 일어나주시면 바로 한 동작의 완성이 됩니다 저와 함께 1분 동안 같이 해보실게요 호흡도 같이 해주시면 좋은데요 내려갈 때 숨 들이마셔주시고요 올라와서 내쉬어주시면 됩니다 무릎은 흔들리지 않게 발끝 방향 계속해서 유지해주시고요 허벅지 전체 그리고 엉덩이까지 긴장이 유지되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